오늘의 방은 여기가 방은 오늘 봤던 것 중에서는 제일 넓이는 좋을 겁니다 2000에 27에 관리비 8만원의 도시가스까지 포함 아까 지도에서는 신림역이 몇 번 출구예요? 여기는 3,4번 출구 4일 3,4번 나오면 뭐가 있죠? 나오면 이제 술판 순대타운 이라고 수원으로 치면 인계동 수원역 처럼 그런 술집 많은 곳이 있고 거기를 지나야 되요 한 거기 한 5분 걸음을 지나고 도림천 내가 하나 지나고 시장 지나고 여기에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뭐 크게는 제가 그렇다 한 번 더 재볼게요 그러니까 500에 40 자리들은 많은데 2천에 보증은 많이 안 받아 주니까 3m 10 원래 줄자로 쟀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누가 얘기해 드려구요 3m 20 그러니까 엄청 방은 아주 큽니다 그 연식은 신축급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깔끔한 편이고 요것도 책상 분리 되니까 책상 안 세질거면 책상 떼도 되고 여기도 어 보증금 이제 2천 중에서는 여기를 저는 추천 하죠 그러니까 괜찮은거 같아요 여기도 괜찮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재생목록 누르시면 어 천 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